언젠가부터 탑골이란 표현이 붙은 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나간 시절의 문화를 즐기는 현상이나 오래된 존재에게 탑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종로삼가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탑골공원은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하지요 오래된 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탑골공원이 오래된 시간의 상징이 된 건데 그렇다면 바로 그 장소 탑골공원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원 이름이 왜 탑골이 됐을까요 탑골공원 위치는 현재 종로삼가니까 조선시대 도성 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불교사찰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흥복사가 있던 자리에 세조 임금이 새로 절을 짓고 원각사라고 했습니다 조선은 숭여억부를 국시로 삼았지만 왕실에서 불교를 믿는 경우가 꽤 있었지요 원각사가 완성된 이듬해에는 대리석으로 10층 석탑도 세웠습니다 고려시대 석탑인 개성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쏙 빼닮은 탑이었지요 대리석은 화강암보다 훨씬 섬세한 조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게 풍화되고 산성비나 새의 배설물에는 더욱 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 안에 남아있는 원각사지탑에는 보호각을 씌워놓았는데 유리에 반사될 조각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성종 때는 원각사의 창권내력을 적은 대원각사비도 세웠습니다 비석 위쪽에 머리또를 얹지 않고 바로 조각을 했는데 조각이 꽤 훌륭합니다 원각사는 연산군 때 문을 닫게 됩니다 연산군이 승려들을 다 몰아내고 기생집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중종 때는 아예 건물까지 다 헐어버리게 되지요 억불 정책을 폈던 조선인이 굳이 원각사를 되살릴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원각사는 100년도 안 돼 사라져버리고 10층 석탑과 사적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빈토에는 민가들이 들어섰고요 나지막한 집들 사이에서 10층짜리 석탑은 꽤나 존재감이 컸을 것 같지요 조선시대 도성도 중 원각사탑이 묘사된 것이 있는데 동네 이름이 대사동입니다 조선시대 이런 이름이었다면 아마도 고려 때 있던 흥복사 때문일 테지요 그런데 19세기에 편찬된 한경지력의 탑사동이라는 이름이 함께 언급된 걸 보면 탑의 존재가 영향을 준 모양입니다 대사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옆동네 관인방과 합쳐져 인사동이 됩니다 원각사진은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의 여행기에 종종 언급되는데 절이 없어진지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탑의 내력을 잘 몰랐다고 하네요 1891년 서울을 여행한 영국인 화가 세비지 랜드워는 이 탑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중국에서 가져온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1890년대 중반 우리나라를 몇 차례 찾았던 이사발라비숍은 이 탑을 방문할 때마다 신선한 인상을 받았지만 석탑이 있는 자리가 꼼짝하기 힘들 만큼 좁다고 묘사했지요 원각사지에서 좁은 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오면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종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쳐서 도선문을 열고 닫는 시각을 알렸는데 이 종각에 매달린 종이 바로 원각사지 종이었습니다 절이 없어지자 종을 숭례문으로 옮겼다가 인진왜란이 터지자 다시 명례동으로 옮겨놨는데 광해군 때 인진왜란 통에 파괴된 종각을 다시 지으면서 이 종을 가져와 매달았지요 도로를 확장하거나 전쟁 때 파괴된 것을 다시 지으면서 보신각 위치는 조금씩 뒤로 물러났지만 종은 그대로 사용됐는데 79년에 보신각을 수리하다가 종에 금이 간 것이 발견돼 박물관으로 옮겼고 지금 보신각에 있는 종은 85년에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민가들이 어지럽게 들어차 있던 원각사지는 19세기 말부터 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은 인천 자유공원입니다 1888년에 인천의 외국인 거류지 내에 각국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됐지요 공원을 만들기 위해 탑 주변 민가들이 철거됐고 벽돌 담장도 둘렀습니다 이 공원을 파고다 공원이라고 했는데 탑동공원이나 탑골공원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두 원각사지 탑에서 비롯된 이름들이지요 1900년대 초반 사진을 보면 탑과 사적비만 있는 너른터에 공사한 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팔각정은 이때 공원을 조성하면서 세운 겁니다 대한제국 군악대 연주시설로 만들었다는데 대한제국 군대는 1907년 해산되고 말지요 이 팔각정은 3.1운동 때 학생대표 정재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의미있는 역사의 현장이 됐지요 공원 출입문은 소설 지붕을 한 산문으로 만들었는데 일제강점 초기에 이 문을 부수고 돌기둥 문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은 60년대 공원을 정비할 때 서울법대 정문으로 이전하고 공원에는 강릉의 객사문을 본뜬 3.1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원의 정문입니다 서울대로 옮겼던 옛 파고다 공원 정문은 현재는 서울사대 부설초등학교 정문이 돼있지요 탑골공원에 옛 사진 중 서양식 철제구조물이 함께 찍힌 게 있는데 일본군 군악대가 사용하던 시설입니다 조선주차 육군 군악대가 해체되자 용산 일본군 병영지에 있던 것을 1916년 옮겨다 놓은 거죠 광복이 되고 이듬해 탑골공원에 미군의 중장비가 등장했습니다 땅에 내려와 있던 탑의 상층부를 올려놓기 위해서였지요 이전 사진들을 보면 탑의 윗부분 3층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임진왜란 때 훼손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왔다고 합니다 중장비의 힘을 빌려 탑은 수백 년 만에 제 모습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도심 비둘기 때와 공예 때문에 훼손이 심해졌고 결국 2002년에 유리 보호각을 씌웠지요 독립만세운동의 현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인지 파고다공원은 전쟁 때 유엔군이 살포한 전단지에도 통일독립을 외치며 등장하고 집회에도 등장했습니다 66년에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였던 손병희 동상과 한용훈 기념비가 건립됐습니다 그러더니 67년에 뜬금없이 공원에 아케이드를 만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3.1운동의 성지인 탑골공원을 재단장한다면서 그 내용의 아케이드가 포함된 겁니다 공원을 빙 둘러 아케이드로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안쪽 벽면에 3.1운동에 관한 부조를 설치한다는 시기였는데 아케이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느라고 허가해준 거라네요 건설부에서 반대했지만 공사는 강행됐고 2층으로 된 파고다 아케이드에는 악기점이나 양장점처럼 꽤 고급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입점했습니다 파고다 아케이드는 공원을 주변과 차단시켜버리는 형국이 됐고 상업지설이 독립운동 성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물 논란까지 있었던 파고다 아케이드는 결국 1983년 철거됐습니다 파고다 아케이드에 있던 악기상들은 낙원상가로 옮겨갔고 80년대 이후 악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낙원상가는 연주자들의 메카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파고다 공원은 91년에 정식명칭을 탑골공원으로 바꿨습니다 파고다라는 외래어를 쓸 게 아니라 원래 우리말에 있는 탑골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거죠 60년대 정비사업을 하면서 받기 시작했던 공원 입장료가 88년에 없어졌고 90년대부터 노인분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아 말동물을 찾아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고 이분들을 상대로 하는 저렴한 식당과 이발소 등이 늘어났지요 지금 우리에게 각인된 탑골공원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